안녕하세요. 세종시의 부동산정보, 세종시민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올해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4-2 생활권이 M1, M4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M1과 M4는 4-2 생활권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, 특히 M1의 경우 중심 상권과 BRT가 바로 앞에 있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M4의 경우도 M1은 못지않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M1과 M4는 금호건설과 신동화건설 컨소시엄으로 건설되며, 장면 공식에 따라 어울림파밀리에 이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두 개의 단지의 차이를 보면, 북쪽에 있는 M1의 경우 20평형제액대가 주로 이루고 있는 소형평형단지인데 비하여, 남쪽이 M4는 34평형과 39평형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평형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M1 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겠습니다. M4 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M4 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것으로 차다시 이생 M1, M4 편을 마칩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차다시 이생 변지 정보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